양구자연 중심배 전국 4위냐구대회 결승전 나이시트 그리스와 나인스타즈 패밀리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 올드한 발로게트 그리스와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힌 나인스타즈 패밀리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가 살아가는 그 재밌는 경기를 끝까지 지참 부탁드립니다. 나인스타즈의 선발투수는 98년생 최준혁 선수입니다. 내 아인으로 빗든 볼 쉽지 않은 볼을 투수가 흑악락법으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당뇨를 극복 중인 백현정 선수의 타석 이격수 정면 깔끔한 부구와 송구로 투아웃이 됩니다. 강타자 박규두 선수의 타석 아, 저 높이의 볼 판정에 애매하면 오늘 투수 타자 모두 헷갈릴 텐데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티그리스의 선발투수는 올해 반백살이 넘은 최준혁 선수입니다. 빗겨맞은 볼 유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유 땅 빠른 포구와 송구 하지만 더 빠른 발로 유네안을 만드는 광경민 선수입니다. 1루 견제 1루 견제 푸수와 런너의 기싸움이 장난이 아닌데요. 잘 맞았는데 하지만 중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주자 띕니다. 빠른 송구 이야, 황경민 선수 진짜 빠르네요. 그리고 조한옥 선수를 몸에 맞추고 주자 1-2-2가 됩니다. 히트! 깔끔한 오한에 우익수의 강력한 송구에도 더 빠른 런너에 발해 1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주자 띕니다. 이번엔 아웃이 됩니다. 그러자 합의 요청을 하는 나인스타즈 하지만 원심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아, 세이브인 것 같은데요. 매우 더운 날씨에 반정이 흐트러질 때도 있죠 뭐. 2회에도 최준혁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히트! 높은 볼을 레벨로 그대로 찍어 눌러 좌중한을 만드는 정상학 선수입니다. 네, 높이 뜬 볼 1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히트! 최대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2플로 부아웃이 되고 다음 타자도 우플로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높은 변화구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체인지업에 원아웃을 잡는 최윤혁 투수! 그리고 다음 타자를 3땅으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히트! 이야! 바깥쪽 볼을 최대로 밀어쳤는데요. 세컨이 빠른 위치 선정으로 힘들게 보고하여 2루 송구로 3아웃이 됩니다. 히트! 히트!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주먹을 불건지는 최중혁 투수입니다. 높이 뜬 볼 2플로 투아웃이 되고 비껴 맞은 볼이 우플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첫 타자를 몸에 맞추고 맙니다. 다행히 다음 타자를 3플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출 이태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최선을 다하는 티그리스의 수비! 빠른 중계 플레이로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주자 2,3루의 찬스에 조한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감각적으로 받아쳐 좌안을 만들며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귀찮은 듯 세레머니를 하고 협찬사 짱 베이스볼을 카메라에 어필해봅니다. 히트! 이야! 낮은 볼을 받아쳐 좌중 위를 탈만됩니다. 아, 그런데 3루가이 뜨는데요? 티그리스의 중계 플레이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아, 쥐가 올라왔나요? 큰 바운드! 유격사 야바셀 러닝스로! 아, 송구미스로! 타자를 살리고 맙니다. 다행히 다음 타자의 이플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4회에도 올라온 최준혁 선수! 히트! 날카로운 중환으로 1루에 출루하는 백현정 선수! 요즘 당뇨로 볼도 잘 안보이고 다리 굵기도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타자를 연속 볼렛을 주자 투수를 교체하는 나인스타즈 팀입니다. 주자 만루에 김민석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히트!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송구로 3루 주자까지 못 들어오게 하네요. 대단합니다. 찬스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필티 플라이가 나와 투아웃이 되고 맙니다. 카르다요! 이야,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일루 송구! 세이빈가요? 아웃으로 판정이 납니다. 합의 요청을 하는데요. 원심이 범복되지는 않습니다. 티그리스도 투수를 충출 표민영 선수로 교체하였습니다. 아, 첫 타자를 맞추고 다시 볼렛을 주자 바로 투수를 교체하는 티그리스 감독님입니다. 교체된 투수는 충출 가두영 선수입니다. 1호수 정면 아, 볼을 빠뜨리고 빠른 넥스트 플레이를 해봤지만 세이비됩니다. 1루 옆을 빠진 후환으로 또 한 점을 가져가는 나인스타즈입니다. 1루 땅골 불안해 보이는데요. 아, 바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에 세이비되고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3땅 쉽지 않은 볼을 잘 포구하여 2루에 송구하여 원아웃을 만들지만 또 한 점을 줍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맞았습니다. 중견수의 빠른 판단 수비에 투아웃을 만들지만 언더베이스로 1점을 또 주고 맙니다. 히트 무서운 불방망인을 보여주는 나인스타즈 섹시한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이기영 선수 어려운 바운드 어려운 바운드를 부드럽게 풀고 하여 3아웃을 만드는 정상학 선수입니다. 지치지도 않는 나인스타즈 팀입니다. 투수 장면 투 땅으로 원아웃 히트 살짝 짧은 타구가 좌안이 되었지만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 한승희 선수입니다. 히트 투타자 연속한타로 드디어 찬스를 잡은 티그리스 팀입니다. 그리고 작은 거인 백현종 선수의 타석 히트 3루 옆을 빠지는 좌안으로 투자 만루의 찬스를 계속 이어갑니다. 3볼 1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됩니다. 파울 또 파울 그리고 내야의 높이 트 볼 3루 파워플라이로 투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를 투 땅으로 3아웃으로 만들고 아직까지도 에너지가 넘치는 나인스타즈 팀입니다. 툭갓다 된 볼이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며 둥안이 됩니다. 그리고 포수가 좌절 흐르는 임재상 선수의 타석 히트 히트 이건 뭐 막강타 선으로 점수를 뽑은 것도 모잘라 추론포로 세기를 박아버리는 임재상 선수입니다. 아 안타를 또 맞습니다. 그러자 투수를 중출 안준석 선수로 교체합니다. 히트 이야 진짜 이건 뭔가요 삼진으로 원아웃을 잡았지만 또다시 좌안을 맞으며 1점을 주고 맙니다. 골렛을 주고 추자만루에 다시 좌안을 맞으며 이번엔 2점을 주고 맙니다. 오후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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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해설하기도 힘드네요. 상대방 요 이닝이 끝났다. 이야 이닝이 끝났다. 헤허 저도 10점만 되죠. 지암 중독 히트 히트 투수를 보니 10점은 커녕 1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세월이 야속한 반백살 형님들입니다 파울인가요? 이야 이걸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돌도 씹어먹을 듯한 기세의 투수 바깥쪽 꽉찬 원스트라이크 브레이킹볼에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스윙 삼진 이제 마지막 아웃카우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비껴 맞은 볼 우플로 쓰리아웃이 되며 제3회 양구자연중심배 전국사회인 야구 대회는 나인스타즈 패밀리팀이 우승을 합니다 운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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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안 나오네. 안 울어 안 울어. 아까 울뻔 했는데 들어갔어 다시. 정룡 선수전 화이팅.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어요 이러면 울어. 안 돼 안 돼.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일단 너무 선수들한테 고맙고요. 스펜다날 선수들한테 연습해라 해라 해라 잔소리만 했었는데 잘 따라주고 또 자기가 벤치여도 이 먼 길 와서 같이 응원해주고 자기가 못 뛰더라도 주전 선수들 같이 힘써주면서 그렇게 했던 게 저희 벤치 멤버 힘이 진짜 컸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저희 저희 벤치 멤버 힘이 진짜 컸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나패 화이팅. 자 그리고 저희 화이팅. 화이팅. 야 나이스 다정. 화이팅. 나이스 다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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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야구 하나만 팀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팀원분들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결승전은 저희가 실력은 좀 안 됐지만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한테 져서 못바를 없습니다 상금 얼마 받으셨나요? 400만원입니다 상금으로 뭐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 자체 MVP 뽑아서 200만원을 수여하고요 우수투수 우수타자들한테도 각각 상금으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걸 언제 발표하나요? 오늘 발표합니다 나중에 문자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야달코치님이실 고생하신 것 같은데 에이 립서비스 그만 정룡성수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 어 지금은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방에 주변에 없으니까 아주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사회인 야구 하는 분들은 실링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최하는 양구 분수로서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굿입니다 양구구는 뭐니뭐니 해도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에 사회인 야구 대회가 왕성하게 진행되는데 그것이 아주 백미가 되겠습니다 이 백미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2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두 개를 더 만들면 아마 사회인 야구 대회가 더 왕성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십쇼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야구 대회를 개최하고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올해도 또 한 번 또 열어주셔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사회인 야구를 하는 사람으로 대표로서 정말 감사의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건 역할이 간단하네 네네네네 어차피 길면 안 봐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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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튜버예요 어?